경기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5년 사이 5배나 껑충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집값 급등으로 경기도로 눈을 돌렸고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뛰어들면서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경기도 내 아파트 분양에 무려 80만 명의 청약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만 600가구 모집에 80만 3,800명이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은 26.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7년 5.38대 1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껑충 뛰면서 5년 만에 경쟁률이 5배 나 오른 겁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점점 높아지는 집값에 이제는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기존 경기도 거주자들도 청약에 뛰어들면서 높은 경쟁률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경기도의 그냥 실수요였던 분들이 청약통장을 그냥 쥐고 계셨던 분들이 청약통장을 꺼내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서울 집값이 워낙 경기도보다도 더 비싸게 올라다 보니까 그 돈이면 차라리 경기도에서 더 평소 괜찮은 걸로 좀 더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서울에서도 많이 빠져나갔고요. 지역별로는 화성시 아파트가 31만 2,900명으로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렸고 성남과 오산, 과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의 아파트는 동탄역 인근의 A아파트로 일반 분양 302가구 오집에 무려 24만 4,300명이 몰려 809대 1이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대출 규제에 따라 잠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도 아파트의 높은 청약 경쟁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